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전문가 오로라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허브 식물 제라늄, 제라늄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 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꽃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활용하는데 오래전부터 향수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핑크색을 나타내고 자스민의 향기를 내고 중요한 효능으로 항암, 항균, 항산화 피부 개선, 피부 미용, 피부 진정,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라늄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논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자료 소개는 식물 전문가 키라분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라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전문가 키라입니다. 오로라 선생님의 전반적인 제라늄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라늄의 중요 성분을 연구 결과 기반으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국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과 그리고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제라늄 성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라늄은 크게 게라니올, 시트로넬롤, 게라닐, 아세테이트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라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은 게라니올 46.27%, 시트로넬롤 30.44%, 그리고 게라닐, 아세테이트 1.67%를 함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각각의 중요 성분 효능은 다음으로 식물 전문가 김동희 선생님께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전문가 김동희입니다. 앞서 키라 선생님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라늄의 중요 성분의 효능을 설명드리면 제라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라니올은 항균,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시트로넬롤은 게라니올의 효능 외에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자극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게라닐, 아세테이트의 큰 효능으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개 드린 효능 외에도 제라늄, 에센셜 오일의 특별한 효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물 전문가 노경연 선생님께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전문가 노경연입니다. 제가 소개 드릴 논문은 제라늄, 에센셜 오일이 다이어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우선 연구 결과 자료가 기반이 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실험주에게 후각 인식을 시키고 식이섭취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의하게 식이섭취를 감소시킨 에센셜 오일은 제라늄 오일로 나타 낮고 다른 오일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주의 반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현대 음식들이 제라늄 오일 후각 자극 이식이 섭취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전문가 오로라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제라늄 오일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기분 향상, 주름 개선, 기미 개선 등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제라늄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여 사용되고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물 전문가 오로라, 키라, 김동희, 노경연이었습니다.